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명품을 싸게 구입하게 해주거나 명품 매장에 투자하면 매장 수익금의 20%를 매월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18억 7000만 원을 뜯어낸 24살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자신을 명품 회사 고위 간부의 지인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편치한 돈을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